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뭐라? 예 지급병 지급병 두꺼 안나? 조끼조끼게만 먹어서 사니깐 아 된장은 이래 메리찌올꺼 아 메리찌올꺼 된장은 이래 두부올꺼 이래 찌지네 된장 된장 이래 두부올꺼 밥을 없으면 맞춘다 밥이 너무 맛있다 이거는 이대로 이름붙이나 내가 이 크게 먹으려고 그래 이대로 자기름도 안넣고 계속 말하고 가는 쪽에 있는 거 그냥 간장맛 맛있지라 그래 자기름도 안넣고 아니 계속 넣고 그거 입고 밥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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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번에 희rev 아 그냥 고 dwarf 두 가지를 따로요. 괜찮네. 역시 엄마가 했던 밥이 맛있다. 반찬도. 아직 음식은 살아있네. 음식은 주끄러워. 봄떡 이거. 봄떡을 완성한다. 집에 먹다가 뿌리가 봄떡이 올라온다. 두더하고 까비차하고 먹으면 좋겠다. 까비차 좋다. 입맛이 없더만은 닭같은 밥이 있는데. 아니 나가면 안 와. 이 장소님이. 습관이가. 직업병. 직업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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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들 장타가 지들까면 못달래. 그따 밥 먹지마야지. 직업병인데 직업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직업병. 직업병감 어린이들. 직업병이 많다. 직업병은 식사들. 직업병이 많이 맞지. 요즘 factsAlGI 타고. 직업이 많이 맞지. 직업병이 많이 맞지. 직업병이 많이 맞지. 직업병이 너무 맛있어. 직업병이 더 맛있는데. 시장 맛도 딱 맛있는 것 같다 아니다 콩나물이 너무 많은 뻑뻑하게 엄마 옆에 밥이 잘 넘어가잖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밥이 맛있게 잘 넘어가잖아 그래 이거 어댕기 좀 넣어 괜찮네 어댕기 넣는게 괜찮네 어댕기 넣어도 괜찮네 어댕기 혜진이 좋은게 다 쓰니까 그거 내가 중놈아 밀가리 안쓸게 어댕기 혜진이가 집안전을 가면 가온다 어댕기 혜진이 맛있네 어댕기 혜진이 맛있네 간에 먹고 이따가 이렇게 이게 안되잖아 도토로 두개 혜진이가 고맙다 신발까지 챙겨 그분이 들어오는거 다 준다 이리와 내가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가지고 내가 한 번에 넣고 Theo 한 번에 넣고 내 된장닭 쓸 넣어갖고 된장 넣지 말고 넣어가 며칠 남은 끈질이 와 그 물을 다 이어가갖고 끈질 내고 그것도 된장찌개 오케이 끈질 내고 묻지마 꼬치갈리 입고 묻지마 나도 꼬치갈리 안 묻지 배로나 때문에 오늘 먹었다 콩나물이 맛있는데 우리 토네도 콩나물 안 키워봤잖아 하면 콩나물 생성걸린 물들이가 나도 집에서 키워면 되는데 집에서 콩나물 나도 요새 먹다 콩나물 키우고 싶더라 콩나물 키우는 것도 이거 보니까 나오잖아 요새 키우고 싶더라 아 저거 콩나물 다운되네 미쌤 약간만 근육 궁불내가 응 나무 나무 나무하고 집하고있으면 되지 그냥 뭔 딸도 부지르기 나는 할 수 있지 고맙히고 싶어 나는 할 수 있지 에이구 고향이 틀라고 이블라 고맙히고 미리 몰아 엄마 방을 억수로 많이 먹고 내가 또 이틀 굶어도 돼 뭘 이틀 굶어도 돼 너무 많이 먹었다며 입맛이 없어 입맛이 또 떨어져 이틀 굶어도 돼 아니 만드랑 먹으면 돼 요새야 신나도 없을듯 드릴라 집에서 더 입맛이 없듯 마치여 구운다 예 파티를 구운다 예 사과이가 한 모찌먹어야 돼 그래 고개가 그랬어 나 안 모찌먹어야 돼 내가 다가야 그래 모찌먹어야 된다 아유 맛있다 용화씨 끈기고 굶은다 고생 맛있네 혈씨가 좀 먹는데 고전도 이제 된장에 고전도 있고 콩나물이 좀 맛있네 후따만 내 지금 잘 먹었다 그래 이제 치아 때문에 욕을 먹으면 기리가 잘 기리 기리야 맞아 이게 또 잘못 거라믄 물냄새 난다 그죠 엄마 그 마음 음식을 안하면 잘해 우리 집에는 음식을 안 하면 이게 원 먹었고 우리 엄마 아주 살아있네요 나랑 똑같은 말하네 찜찍질해가지고 참찍질하고 지정대한 엄마 살아있냐 엄마 살아있냐 똑같네 형기가 똑같네 똑같이 말한다 그럼 홍시하기로 끓여먹고 하지 우리 엄마 딱딱한 된장 된장어 된장 삶아서 된장 삶아서 맛있더라고 엄마가 죽으라잖아 엄마가 전장 간장 고추장 나는 몰라 엄마꺼를 먹어서 딴꺼를 먹으면 딴꺼를 먹으면 밥도 잘 안먹고 2천2사고 3천2사고 2천2사고 2천2사고 엄마 밥만 했잖아 갖다가 내가 밥을 3일 밥을 오늘 한 공기 이렇게 오지게 이렇게 3일 밥을 싹 싹 싹 싹 닦았다 이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나